원어민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 제가 진정시켜드리겠습니다. 긴급구죠! 긴급구! 아 됐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Doctor Kaelin입니다. 여러분 SNS 많이 하시죠? 일단 SNS라는 표현이 영어로는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생활영어에서는 SNS보다는 소셜미디아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소셜미디아 많이들 하시죠? 팔로워수, 구독자수, 민감해요 그쵸 그 숫자에 그래서 혹시 팔로워가 몇 명이세요? 라고 물어볼 때는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라고 물어보시면 돼요.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인데요. How many로 시작하면 몇 개에요? 라는 질문이죠. 셀 수 있는 거는 many이고요. 셀 수 없는 거는 much입니다. How many followers? Followers가 바로 팔로워 라는 표현인데 꼭 S를 붙여주셔야 되고요. F 발음으로 영어에서는 해주셔야 돼요. Followers, followers 많이 연습해 주세요. Do you have? 는 뭐 당신이 갖고 있나요? 라는 의미이고요. 물론 뭐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Follower 라고 하죠. 그래서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라고 물어봐도 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이 Follower 대신에 쓰는 단어가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Friend, 친구라고 하죠. 그래서 How many friends do you have?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좀 더 정확하게 페이스북 상에서 라고 할 때는 그 뒤에 On Facebook 이라고 물어보면 되고요. 구독자에서도 한번 해볼까요? How many subscribers do you have? 라고 하시면 됩니다. 구독자가요. 좀 발음하기 어렵지만 Subscriber 이에요.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오늘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That's it.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 영어 문장이 나오면 따라 읽어주세요.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 How many followers do you have?